그럼 우리 또 사랑가의 포인트 안무를 우리 이펙스 동현쌤과 아민쌤에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마이크를 한번 쳐볼까요? 사랑가 안무가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저희가 마이크를 착용하는 동안 사랑가의 포인트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느낌에 과몰입해야 되는지 우리 백승이가 얘기해주세요. 이번 사랑가는 안무가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장난감 병정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중간중간 귀엽고 의상이 그렇더라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해주시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시약선배님 노래랑 되게 다른 노래라서 과몰입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나마 비슷한 게 시네마 약간 그런 쪽이니까 시네마가 더 귀엽게 표정이 진짜 중요한 안무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볼까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사랑을 찾아야 돼요. 내 사랑을. 사랑을 찾아야 돼요.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배워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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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렛츠고. 바로 렛츠고. 처음에 X자를 그려줍니다. X자. 네. X자. 맞습니다. 오른쪽 X자. 가운데 정면. 그리고 넓히고 넓히고 모았다가 펼쳐라. 펼쳐라. 넣고 넣고 다시 와서 스텝이. 약간 앙탈 스텝입니다. 앙탈 스텝. 저는 반대인가요? 네. 아민이 따라해주세요. 아민이. 저는 아민이 쪽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사랑 찾고. 저 있다 내 사랑. 그리고 보고. 저 있다 내 사랑. 저 있다 내 사랑. 저 있다 내 사랑. 그리고 이루와. 하나.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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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줄게. 안아줄게. 내 사랑. 이루와. 이루와. 하트. 하트. 네. 이렇게 하트. 네. 와서. 네. 내 사랑. 네. 내 사랑. 오케이.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다시. X자. 정면. 정면. 왼쪽. 벌리고. 모았다가. 모았다가. 펼치고. 펼치고. 놓고. 그 다음 앙탈 스텝. 앙탈 스텝. 아잉. 아잉. 저 있다. 왼쪽. 내 사랑. 찾았다. 저 있다. 여기 있다. 내 사랑.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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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줄게. 이루와. 찾았다. 내 사랑. 이렇게 둘이 할까요? 둘이 다. 찾았다. 내 사랑.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세븐에잇. X자. 정면. 왼쪽. 모았다가. 펼치고. 놓고. 앙탈. 앙탈. 부린봉. 찾았다. 내 사랑. 찾았다. 내 사랑. 이루와. 이루와. 안아줄게. 줄게. 이루와. 찾았다. 내 사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래 한번 그만. 마퀴 한번 해볼까요? 마퀴. 자. 울어 한번 주세요.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저의 말. 눈에 사랑. 저의 말.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저의 말. 아마 펼치기부터 하면 되는 거 같아요. 펼치고. 펼치고. 놓고. 앙탈. 부리고. 찾고. 찾고. 내 사랑. 이루와. 안아줄게. 이리와. 찾다. 내 사랑. 용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펼치고부터? 네. 자. 업고선을 자.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